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qua다 보니까 가는 곳까지도 험난한 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마의마다 각자 특색이 다르고 역사나 문화자원 같은 것도 정말 상이하더라고요. 매일 그냥 인위적으로 지어진 건물들 그리고 높게만 쌓여진 그런 건물들을 보다가 정말 자연이 읽어낸 그런 경관을 보니까 생각할 수도 없는 깊은 역사가 깊은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